안녕하세여 여럴레이오 맛있겠다 뭔가 이렇게 점점 보여지니까 고풍스러운 느낌 그리고 태국 음식은 되게 색깔이 예뻐 그치? 맞아요 근데 지금 겁나 움직여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? 우리 퀴즈 있어요 아 너무 맛있으니까 아 네 지금 지금 참아주세요 참아 이통연궁 하는 국잖아요 네 어떤 뜻이에요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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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? 저요 저 시간 줄게요 네 바로 해주세요 네 새우 잡탕 아 새우 잡탕 땡 아웃 땡 아웃 한 번 하면은 뒤에 박탈이에요 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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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두껍 두껍 맞았어요 두껍 두껍 맞았어요 두껍 두껍 맞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우찌개 뱅 아 너무 맛있어 새우 매운탕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아 제가 아 아 아 새우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도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먹으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번째 크리스 있어요 두 번째 크리스 두 번째 크리스는 한 학 준비했어요 한 학 준비했어요 네 네 크리스 해 네 네 크리스 해 안녕하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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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먹고 네 쇼 못하는거 아냐 못 먹게는 사람은 포기해도 돼요 아 copy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? 먹을 수 있으면 지금 아무거나 할수 있어요 잠시만요 어우 제가 제가 태국 쌈기니까, 이런게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? 애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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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요. 고맙습니다. 아 이거 이거. 아 예예, 아 예예. 제가 빨간색 싫어요. 빨간색 싫어요. 아이친이 들어도, 아이친이 들어도.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. 오케이. 렛츠 고! 빼자에게 얘기도 묻겠다. 그렇긴 돼? 안 먹을까 있어. 아이다. 아이다.. 잠깐만요. 이제 먹을게요. 어 들렸어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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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왜 왔냐? 조금만 기다려야 되자. 한쪽 올래? 계시nn 괜찮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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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TYTRAP TYTRAP 형 상담사요 가자 고마웠어요 니가 또 약하나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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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물 마 다 먹었으니까 물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뒤부터 먼저 먹어야지 야 일단 그럼 위부터 먼저 먹어야지 하하하하 ording 빨리 먹어야지 너네 받사랑 같이 가게 오 가벼운 오 근데 이렇게 해서 1대로 어떻게 베스타 솔직히 조금 참을만 하는게 아따 설마 comprom지 너무 fyuu 으아 무서워 우리 세acey 진짜 대박이야 매운데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ix tea 괜찮아요 ァ mie gotten bah 아 이거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아.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. 포기 포기.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. 아 밑으로 살린 거 아니야? 혹시 맛을 떨어뜨린 거 아니야? 보여주지 않아도 돼. 그러고 섬기는 거 아니야? 어때요 형?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? 나 왜 하고 있는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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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3인분성은, sacrifici, grazie. 요ises. 또 양해. striving,··· relating. 배 ties. 형 멋있다? 물 안 나nen. 아니야 아니야. 아 감사합니다 아In gäz, 병이 조금만 한다고 외치지 마세요 아béchez. 하azz. 다 증거 다 증거 영원히 정상erna 진짜 정상자 정상자 사랑해! 남자끼리 이렇게 같은 입으로 싸니까 이상하다. 저희한테 다 들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이상한.. 이상한 생각해. 이상한 생각하지 마. 아... 아니 그냥 그렇다고... 이런 한옥에서는 저런 한지에 구멍 뚫어야 되는데... 그거는... 이 야한 영화 볼 때마다 나오는 거고... 왜 야한 영화에서 나와야 되는데? 그거... 아니 그냥 안 뚫어 이거 구멍 뚫어져면 아파 아... 형 운낭마기 싫어 형 운낭마기 싫어 형 운낭마기 싫어 아이 야 형 좋아 네 원현 씨 정스럽게 맞아 진짜 놀았고 재밌으면서도 되게 의미 있는 거 있었던 날인 거 같아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 좋은 추억인 거 같아 출척도 하고 있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행 가보겠어요? 저기요 저... 방금 말한 거 되새김질하지 말아주세요 네? 저... 제가 방금 그 말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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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안내를 카메라 따라오고 있어요 운동 기능 저 힘든由 워즈 얘들아 온라인 온라인 나 스트레칭 나와서 네 이런 건 약간 미션 코끼리 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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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수도 시청 하면 뭐하고 싶어요?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이렇게 읽고 있었어 아 나 이렇게 읽고 있었어 다음 표정 코끼리 꼬 코끼리 꼬 코끼리 꼬 코끼리 꼬 코끼리 꼬 코끼리 꼬 아 잘 알 수 있을까요? 잘 알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레몬을 지금 여섯 명이 다 먹고 이 추천 한 번에 그... 아 잘 알 수 있을까요? 저 휴... 이거 휴 뭐 어때요? 저 휴... 이거 휴 뭐 어때요? 아니 이거 또 유튜브 전에 돌아가면서요? 그냥 만들어! 아 그러면 형... 립싱크 여행필즈? 립싱크 여행필즈? 할 수 있어요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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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면 한 번 한 번 립 하나 둘 셋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다 먹은 거 보여지게 하 Mmmm 그럼 어떡해 그러면 저는 두 개 것이 두 개 사무시게 здоров 아니면 이거 이거... 이거 어때? 립틸이에요 립틸 오êu 어헣 간다ogn석 랩은 3개 먹고 립틸을 랩은 3개 먹고 립틸을 2개 가자 2개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돼 지금 너 그냥 집어넣어 아니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일부러 일부러 뚫려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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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집어넣는 공격 한 번에 집어넣게 한 번에 집어넣게 한 번에 집어넣게 3개 벤이맨 그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